유튜브 채널은 컵쌓기 달인 김태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3,3,3 종목이라고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겁니다. 2번째 3,6,3 종목 양쪽에 3개 가운데 6개를 놓고 합니다. 사이클 스피킹을 조금 천천히 9초 남아주세요. 너무 잘한다. 조금 다르게 해볼께요. 2패드 괜찮아? 아빠가 빨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양성도 잘하는데? 컵 넘어지면 안된다. 안넘어지게 격돈기 하고 6살 잘한다 6살인데 1패드 1패드 3개 2패드 1패드 2패드 2패드 1패드 2패드 오른손 왼손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마지막에도 오른손 왼손 타이너 1점 2점 1점 2점 1점 2점 준비 그렇지 시작 1점 2점 1점 2점 시작 1점 2점 시작 오 빠르집니다 4점 2 1대 0 자 두번째 준비 시작 오 이런게 있다니깐요 1대 1입니다 마지막 경선 자 준비 시작 6점 1점 1점 왼손 최선 3 천천히 하는게 좋아 천천히 천천히 가자 와 성공 과연 제기는 어떻게 될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가위바위보 큰일났다 지금 가위바위보 두개 이용합니다 놔둘게 얘들아 몇개야 세워봐 나 이렇게 높으면 처음 본다 빨리 세워봐 와 신중하십니다 가위바위보 풀바위보 가위바위보 뒤집어 놓고 빨리 빨리 자 아빠가 이렇게 비교해 출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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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손님 고맙습니다 대중 바로 출발 고맙습니다 어 강아지는 못하는데 강아지는 못 kind 강아지가 딱 좋아 강아지가 잘 생겨 강아지가 못할 것 같다 다음 시간은 잘했어 4반 9번, 미라미드 입니다 와우 박수 이후별 비라미드 앞에 성문이 있는 야 움직인다 아 움직여 용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가는 거야 코! 자 다음 사람 탈락 코! 테이프 볼 만들기 테이프 볼 만들기 테이프 볼 맞죠?